춤 같은 거 연습하고 이러면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? 근데 최대 2시간까지밖에 안 해요. 아, 그 이상은 못 하는구나. 진짜? 2시간 이상을 못 해요, 죽어요. 아,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. 하긴 2시간 내내 춤추면 진짜 힘들어. 2시간 집중해서 빡 해야지. 늘어지면 힘들어. 늘어지면 집중력이 흐려져요,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난 셀럽 5, 셀럽이 되고 싶어요, 할 때는. 아, 저 몇 시간 연습했어요?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어요. 진짜? 아니요? 생각 없었는데. 되게 집중력 중요한 춤인데. 어, 그런가 셀럽 걸그룹이네. 어? 아, 이걸 이제서 말하게 되네. 우리 후배님. 우리 후배님. 내 후배님. 아, 진짜. 우리 후배님, 맛있으세요. 너무 건강해요, 어머니. 우와. 이거 엄청나게 해. 아, 이걸 누가 쳐서 보다니. 제일 막내였네. 그것만 하지 마. 야자 타임만 하지 마. 어? 사이코패스니까? 영미야, 지금 시작된 거 모르니? 영미야. 시작된 거 몰라? 인터청이라 좀 하고 들어오셨어요. 영미야. 그만해주세요, 후배님. 네, 네. 연습 열심히 하셔야죠. 이제 먹고 최선을 다 할 게 있어요. 8시간 해야지. 야, 두세요. 저 설거지 어떻게 하면 돼요? 어떻게 하면 돼요? 어떻게 하면 돼요? 영미야, 징징거리지 마. 아... 그냥 원도 뜯을 때만 그렇게 해. 오케이.